이야, 여기가 그... 거기다 왔다. 우와, 저기 저... 그렇죠? 이거 멋있다. 와, 진짜? 여기 뭐... 여기... 이거 산이 좋다. 진짜 절경이다. 이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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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 밑에 물 맑은 거 봐, 형. 이 물이... 진짜 그 나루패나 이런 거 있으면... 그러니까... 저 발 담그면... 이야... 형이... 아, 이게... 아유, 참... 형이 어설프게 했겠냐고, 희원아. 어우, 형 저 점자 멋있죠? 오, 여기 뭐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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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멋지네. 야, 여기 진짜... 진짜... 이야... 진짜... 와... 이 애들 또... 와... 아, 이 자식들 놀래기는 왜 그래, 촌스럽게. 아이, 그러지 마. 와... 와... господ이 나와, oxen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이 메주컨의 주인, 양명이다. 소정이라 합니다. 아이고. 야, 여기 진짜. 진짜. 야, 희원아, 넌 놀리면 안 되잖아. 왜요? 우리가 뭐 이런 데 한두 번 놨어. 아니, 형, 여기는 진짜 멋있어. 놀래기 때문에. 진짜 멋있어, 진짜. 에이, 놀래기는. 형, 이거. 내려서 형. 여기 한번 볼게. 네, 형이 한번 봐주세요. 볼게, 볼게. 너가 내려서 한번 먼저 봐라. 우리는 뭐 이런 데 자주 와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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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. 위 삼바. 와, 형 여기 진짜, 진짜 좋다. 우와. 우와, 진짜. 우와, 여기 진짜 끝내준다. 진짜 끝내준다. 진짜 끝내준다. 네. 어우. 신기한, 맛있었다. 네, 되게 좋은데요. 와. 그렇게 좋은 데를 가도 이런 데가 꼭 그렇게 나온다. 신기하게. 이렇게. 삼라 예뻐.